사회조사 분석사 2급 필기합격 후 실기를 준비하신다면 이 책은 무조건 봐야 합니다. 사회조사 분석사 2급 2차 실기 한 권으로 끝내기입니다. 2차 시험은 1차 합격 발표 후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죠. 그래서 이 책은 효과적으로 110만 빠르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책을 한번 살펴볼까요? 책의 두께는 이 정도예요. 페이지 수는 670쪽 정도 됩니다. 표지를 살펴볼게요. 17년 연속 판매량, 적중률, 선호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작업형 유사기출, 필답형 기출, SPSS 이론을 담았습니다. 가이드에는 기출문제 빈도 분석표가 있어요. 책의 목자입니다. 작업형 이론, 작업형 유사기출문제풀이, 필답형 기출문제풀이, 질문지 작성법 순으로 구성됐어요. 작업형 이론입니다. SPSS를 처음 접하더라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자세히 수록했고요. 컬러 이미지로 실제 프로그램 실행화면과 똑같이 보면서 따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제는 관연도 기출과 유사하게 구성했어요. 작업형 유사기출문제 9회분입니다. 다양한 기출 유형을 반영했고, 여러 난이도로 구성해 실전의 감을 익히도록 했습니다. 1회부터 15회까지 필답형 유사기출문제풀이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필답형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보며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해설을 통해 모범 답안을 학습할 수 있어요. 질문지 작성법입니다. 다양한 예제를 통해 직접 질문지를 작성하는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작업형 이론부터 기출문제, 그리고 질문지 작성법까지 이 책으로 핵심만 빠르게 공부한다면 2차 실기 합격할 수 있습니다. 사회조사 분석사 2급은 여러분의 합격을 도와드릴 시대의 주 강의도 있습니다. 최고 교수진의 전략적 학습 설계로 가장 빠른 합격 노하우를 전수해드립니다. 시대의 주와 함께 사회조사 분석사 1급 합격하세요!